캔디크러쉬 젤리 77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탕 껍질 너무 만들었네요.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었는데 왠지 뭔가 더 만들고 싶은 그런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 터져버릴줄 몰랐네요. 아쉽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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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ỹ! 이걸 해서 조금이나마 부셔주는게 좋을거 같아요. 이렇게 한 마리 구해줬고요 이제 왼쪽 위랑 오른쪽 위에 한 마리씩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오른쪽에 한 마리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색칠사탕 옆에 또 색칠사탕이 나오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색칠사탕 옆에 있는 부분을 공략을 해서 색칠사탕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색칠 색칠 콤보를 이용해서 맵을 정리할 수도 있는 맵이니까 그 부분도 염두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